오이구 너무 고생했어요 여기 불편하면서 먹어줘야 돼 저 화장실을 봤어요? 네, 네, 많이 해 이거를 치즈케이크에 그려져 있어 갖고 치즈케이크랑 치킨을 먹어서 아유, 그런 줄 알고 시켰는데 케익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잘 못 알아, 저는 케익이 들어간 거 같아요 제가 어쩌고, 어쩌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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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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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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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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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